안녕하세요. 저는 생산관리팀장 서희정입니다. 군류에서 제품의 생산지시 및 생산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상품이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게 돼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스마일의 탄생은 사장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가형 간호복 시장이 꽤 크고 수요가 많은 걸 파악하시고 대중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개발해보자 사장님께서 제안하여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스마일의 아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마일 8호는 안정적인 넥라인과 원포인트 배색,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앞지퍼형 디자인으로 장점들만 모아 개발된 제품입니다. 유니폼 시장에서 검증된 폴리 고신축 소재로 내구성이 좋고 구김이 적어 착용자의 선호도가 높은 소재입니다. 편안함, 스마일, 착한 가격입니다. 네, 군류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옷으로 당신의 좋은 일에 함께하는 주식회사 군류 대표 김희종입니다. 군류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삼아 고객의 근무 환경을 고려한 실용성과 편의성 중심으로 근무복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스마일 군류라는 군류와 함께하는 모두와 상생을 위한 슬로건으로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해 좋은 재료 개발에 늘 힘쓰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 꾸준히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군류와 함께하며 가격과 품질에 놀라고 서비스에 감동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군류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